공감, 공감합시다. 이의 힘을 길러주는 공감, 공감합시다.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공감, 공감합시다. 잤잤니? 너의 하루는 어때? 공감, 공감합시다. 다들은 어땠니? 공감, 말기로 했어. 잘 잤니? 힘들진 않았니? 공감, 말기로 했어. 공감은 어려운 게 아니고. 공감, 말기로 했어. 항상 우리가 하던 그것. 공감, 말기로 했어.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공감, 공감합시다. 다 같이 해봅시다. 친구에게, 가족에게, 선생님에게, 하나, 하나, 하나의 우주, 공감. 관심을 가지고 나놓고 생각을 공유할 때. 공감, 공감. 공감할 수 있고, 공감하고 이해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.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, 인천강역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.